이탈리아 작가 그라치아 델레다 유산을 상속받으러 가는 한 가난한 변호사의 여정을 그린 작품, 운명의 구두를 소개합니다. 그라치아 델레다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녀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가 태어난 사르데녀 섬은 이탈리아의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 섬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은 그녀의 작품 속에 투영되어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로마에서 생활하며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작가로서의 시사는 항상 고향 사르데녀 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이혼 후 엘리아스 포르톨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코시마 등이 있고 192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스웨덴 할리먼은 작가의 작품 활동의 원천이 된 고향에 대한 사랑과 삶의 보편적인 문제와 마주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깊이 느낄 수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운명의 구두 역시 주인공이 마주한 삶의 문제를 치밀하고도 동정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편 소설에 이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건강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강도서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에서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핵심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깊이 있는 성찰과 애정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작품 그라치아 델레다의 운명의 구두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운명의 구두 불경기 다시인지 요즘 변호사인 일리어 케라인은 일이 없어 쉬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가 가라앉아 소송 사건이 줄다 보니 유명한 변호사나 퇴직관리, 명예교수들도 단순한 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리어는 소송 사건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법원에 나가 대기실에 앉아서 무릎 위에 노트를 펼쳐놓거나 벽에 기대 아내에게 보내는 시를 쓰곤 했다. 물론 법원은 항상 사람들로 초만원이었다. 가련한 아낙네들은 몇 푼 안 되는 금전 문제로 출동하여 마치 전 세계를 분할이나 하듯 엄숙하게 그리고 비극적으로 서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사기꾼들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큰소리 치며 머리를 곤두세우고 오만하게 가슴을 내밀어 뻑이며 지나갔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소송 의뢰인들보다 더 비참하게 어떻게 하면 한 통의 인지가 붙은 서류나마 손에 넣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일리어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한쪽에 앉아 아내에게 바치는 시 한 편을 읍졸이고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세상이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는 잘 알고 있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렇게 일어나도록 예정된 것이요. 나는 시민이자 철학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놀라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소. 인생이란 시소판과 같으니 흥망성세란 다반사가 아니겠소. 오늘 흥했다 내일 망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흥하는 법이라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황금의 백합이여 실망하지 마오. 아고스티노 숙부께서는 숙모를 내쫓아 상속권을 박탈했으니 언젠가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서 멋진 풍경과 함께 신혼부부처럼 정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우리는 지금 무한히 행복하오.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복음자리를 지배하고 있소. 그리고 당신은 나의 부이자 여왕이니. 여기까지 시를 적어 내려갔을 때 갑자기 짐맞자꾼이 억센 손으로 일녀의 어깨를 툭 쳤다. 어서 가봐요. 방금 쓰레기를 한 짐씩 입고 테라노바로 갔다 오는 길인데 당신의 숙부인 운성업자 아고스티노가 무척 위독하답니다. 일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슬픔의 표시로 히끗히끗한 머리칼을 손으로 얼음 안졌다. 어서 달려가 아내에게 이 슬픈 소식을 알려야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소식에 그다지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앞에 층계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는데 일어서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에 구두를 신고 최신 유행의 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달아해진 옷이나 헌 구두 그리고 마치 후광처럼 하얀 얼굴을 둘러싼 열분 머리칼은 그녀의 가난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황금빛을 띈 열분 갈색 눈을 산토끼처럼 크게 뜨고 싸늘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는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집주인들끼리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일리어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의 그녀의 남편처럼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에는 무관심한 채 힘없이 행동했다. 가봐야겠소. 어디로요? 어디라니? 숙부님께 가야지. 오늘은 날씨도 좋군. 그렇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다. 하긴 그의 아내는 그의 다 달아 빠진 구두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이미 그의 생각을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비는 있어요? 충분하오. 내 걱정은 하지마. 세상일이란 결국에는 잘되기 마련이오. 조용히 분별있게 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을 막 생각하고 있었지. 당신 이걸 읽어보고 싶지 않소? 그는 느닷없이 아내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얼굴을 불켰다. 그는 즉시 출발했다. 주머니에는 단돈 3리라밖에 없었으나 그는 여비를 마련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아고스티노 숙부의 유언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걷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사실 그는 다리가 아픈 것보다 다 떨어진 구두에 더 신경이 쓰였다. 만약 기대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면 만사는 순조로워질 것이다. 오로세이까지는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었다. 길이 내리막길인데다 순탄하고 구두며 아름다운 경치가 앞뒤로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그 경치만 바라보아도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을 잊고도 남음이 있었다. 태양은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그 냉철하고도 순결한 빛을 사방으로 쏟아내고 있었다. 더 아래로 내려가자 해가 더욱더 따스해지고 바위나 풀이 황금빛으로 일렁거렸으며 바다로 향한 산 언덕에는 분홍빛의 아몬드꽃이 만발해 있었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싸늘한 밤이 덮쳐오자 일리아는 다리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구멍난 구두를 신고 걷는 것은 이만저만 불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지같은 차림으로 숙분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장례를 위해서나 아내의 건강과 부유함을 위해서라도 한 켤레의 구두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손에 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리는 어두운 데다 바닷바람이 희몰아치고 있었다.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넓은 광장의 어느 싸그려 주막에서 환히 빛나는 불빛만 그를 환대하듯 빛나고 있었다. 일리아는 안으로 들어가 하룻밤 재워주기를 청했다. 방값을 지불하고 더러운 방에 침대 하나를 얻은 일리아가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두 나그네들이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일리아는 옷을 입은 채 잠을 청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이 세상 거리마다 아니, 집과 집 사이에 그리고 들판에 질비한 구두 행렬이 떠올랐다. 인간 세상의 도초에 구두는 산재에 있었다. 또한 수많은 구두가 서랍 속에 찬장 속에 온갖 구석마다 감춰져 있었다. 어떤 것은 잠든 주인의 침대 옆에서 주인을 지켜보며 놓여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처럼 주인의 가난과 절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도 있었다. 포효하는 바람소리에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나이의 코고는 소리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몇 시간이나 흘러갔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일리아는 아내를 생각했다. 더불어 아고스티노 숲부가 전 재산을 자신에게 물려준다면 아내와 함께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몸을 앞으로 굽혀 후고는 사나이의 구두를 슬쩍 집어들었다. 낡은 구두 못이 그의 따스한 손가락에 닿자마자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그 낡은 구두를 아래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구두를 찾아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때 구두를 안 신은 맨발의 발자국처럼 희미한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두 손을 마룻바닥에 댄 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놀란 동물처럼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위험에 처한 인간의 마음에 용서 숨치는 슬픔처럼 본능적인 슬픔이 무겁게 그를 억눌렀던 것이다. 이윽고 발소리가 멈추자 문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는가를 확인했다. 그런데 복도의 통로 끝에는 작은 등잔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벽에 몸뚱이를 마구 비벼대고 있었다. 그리고 옆문 입구에는 한 켤레의 구두가 마치 두 개의 커다란 갈고리 같은 그림자를 들이온 채 서 있었다. 그는 그 구두를 집어들자 재빨리 위투밑에 감추고는 아래로 내려갔다. 어떤 사나이가 숙박자들의 말을 지키기 위해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서 졸고 있었다. 큰 문은 걸쇠로 잠겨 있었다. 일리언은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 바닷가로 향했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어둡고 텅빈 거리를 정신없이 걸어갔다. 삼십분쯤 걷고 난 다음 훔친 구두를 신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정표에 걸터앉아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며시 구두를 만져보았다. 마음이 흡족했다. 구두는 부드러운 데다 헐렁하여 발이 편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억누리기 힘든 죄책감이 몰려들었다. 만약 그가 나를 뒷쫓는다면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아내는 뭐라고 할까 어쩌면 그럴 바에야 한 켤레의 구두를 훔치느니 차라리 백만 니라를 훔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일리언은 쓴 웃음을 지우면서 신발 속에서 발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발은 구두 속에서 요란하게 고동쳤다. 마치 무섭게 저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뒷쫓는다면 얼른 자기 신발로 갈아신고 훔친 신은 내던져 버릴 수 있도록 자기 신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려고 하자 아까처럼 빨리 걸어갈 수가 없었다. 다리가 마구 흐들거렸던 것이다. 점점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겨드랑이에 신발을 끼고 있는 그를 똑똑히 알아보리라. 그러면 그들은 마을에 닿자마자 구두를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래도 말이야 그 사람이 좀 수상해. 겨드랑이 밑에 뭔가를 갖고 있던데 그게 아마 구두지? 일리안은 어느 농부를 만났다. 그는 배낭을 지고 지팡이를 지푸며 새벽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일리안은 그가 되돌아보고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전날의 고요한 풍경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괴롭고 흉악하기만 했다. 그러자 일리안은 저 멀리 자신을 조롱하며 추격해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마침내 일리안은 다시 헌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다른 구두는 길가에 버렸다. 그런데도 마음의 고요를 되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다. 만약 그와 하룻밤을 보낸 두 불쌍한 나그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구두를 주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나이가 추격당한 끝에 발각되어 죄를 받을지도 모른다.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끝까지 추격하여 자백을 받아낼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피로와 추위 그리고 굶주림에 흥분하여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는 구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멍청하게 그것을 지켜보며 서있었다. 그 구두를 영영 감춰버리거나 파묻는다고 해도 그가 훔친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훔친 구두를 다시 집어들고 외투 밑에 감춘 채 마을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저녁전에 닿지 않도록 일부러 우물거리면서 도중에 시간을 보냈다. 그는 만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진맥진 했다. 그는 주막에 돌아가 그가 범한 죄를 모두 고백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마을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고 도둑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조차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귀찮게 굴거나 심지어 그의 외투 밑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저녁을 먹은 다음 곧바로 잠을 청했다. 전날 밤과 같은 방이었다. 그래서 그 구두를 발견한 장소에 그대로 갖다 놓았다. 그런 다음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그를 깨울 때까지 내쳐 자던 그는 받은 잔돈으로 빵을 사들고는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갔다. 날씨는 좋아졌다. 모든 만물이 푸르고 강렬했다. 일리언은 다 날가 빠진 구두를 질질 끌고 가면서도 어제보다 훨씬 잘 걸어갔다. 덕분에 가는 곳마다 방랑객 취급을 받아 우유나 먹을 것을 대접받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숙부집에 닿기 전에 그의 숙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인은 다소 미심쩍은 눈빛으로 일리어를 쳐다보며 물었다. 당신이 정말 그 어른의 조카가 맞습니까? 그러면 왜 좀 더 빨리 오지 못했어요? 주인께서는 당신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사흘 전에 전보를 보냈는데 오지 않는다구요. 그 어른께서는 당신이 단 하나의 핏줄이라고 늘 얘기했지요. 오늘 아침까지 당신이 안오자 전 재산을 고아들에게 물려줄 결심을 하셨답니다. 일리어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햇볕을 쬐며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여보 대체 내가 벌써 떠났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은 것이오? 전보가 왔을 때 말이오. 당신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일리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건강을 위한 시간 나쁜 피가 내 몸을 망친다가 이어집니다. 질병의 99%는 혈액과 혈관에서 시작된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왜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편한 걸까? 나이가 들면 쑤시고 결리고 뻣뻣해지는 게 당연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혈액과 혈관의 노화를 그냥 방치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이 불문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무얼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 증상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지압이나 마사지를 받아도 낫지 않는 요통 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혈액과 혈액의 순환 즉 혈류에 주목해야 한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온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옮겨준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냉증 결림 통증 피로 등 온갖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여성 특유의 월경전 증후군이나 여드름 건조증 등의 피부 트러블도 혈류와 큰 관련이 있다. 특히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간으로 다 이어붙이면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다. 그 모세혈관이 2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 무려 40%나 소멸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이 푸석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장기관이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 역시 모세혈관의 소멸로 우리 몸이 말단까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라진 모세혈관은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자신의 혈액 혈류 타입에 맞게 식사법 운동법 생활습관을 바꾸면 가능하다.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며 적당한 혈자리를 주무르고 누르는 등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특히 차가운 음식을 좋아하는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폭식과 폭음을 자주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목하기 바란다. 이런 생활습관은 혈액을 매우 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혈관 혈류 상태를 파악하고 혈액순환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혈관 미인은 왜 늙지 않는가 혈관 혈관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옮기는 관이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맥은 혈액을 심장에서 몸의 각 부위로 옮기는 주요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소를 옮긴다. 반대로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옮기는 혈관으로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옮긴다. 모세혈관은 이 둘을 잇는 그물 모양의 가는 혈관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영양소와 노폐물을 교환한다. 물론 전부 중요하지만 모세혈관은 안지름이 0.01mm 전으로 매우 가늘어서 혈류가 정체되기 쉽다. 동맥과 정맥의 혈관은 내막, 중막, 외막의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외막은 혈관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섬유성막이고 중막은 콜라겐을 포함한 섬유로 탄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데 혈액이 굳는 것을 막으며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모세혈관은 안지름이 0.01mm 정도라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모든 모세혈관을 이어붙이면 약 9만km로 지구를 두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가 된다. 면적으로 따지면 몸속에서 가장 넓은 장기인 셈이다. 이처럼 전신에 넓게 펼쳐져 있는 만큼 인간의 생명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동맥이나 정맥보다 모세혈관을 주목하고 있다. 모세혈관의 기능이 나빠지면 냉증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생활습관병 즉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까지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현류가 증가하면 모세혈관이 되살아난다. 모세혈관의 노화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혈액의 양을 늘리고 탁해진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개선해서 현류를 좋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탁해진 혈액은 여러 유형이 있다. 흔히 혈액 상태를 맑거나 탁하다고 하는데 탁한 혈액은 백혈구의 끈적끈적한 혈액 혈장의 거칠거칠한 혈액 적혈구의 찐득찐득한 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 성분인 혈장과 고체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상태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한 번에 꼭 한 가지 상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혈류의 네 가지 유형 끈적끈적한 혈액 백혈구가 엉겨붙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백혈구의 점착성이 높아져서 백혈구끼리 엉겨붙은 상태이다.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과로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 발생하는 경우로 주로 바쁜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법 편안하게 쉰다 잠을 충분히 잔다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거칠거칠한 혈액 혈소판이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알코올이나 당질에 과도한 섭취가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뇌경색이나 뇌색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법 맥주나 칵테일 등 당질이 높은 술을 삼간다. 포금이나 폭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찐득찐득한 혈액 혈액이 당분이나 지방분으로 찐득거린다. 당분이나 지방, 알코올 등의 지나친 섭취로 혈장의 점도가 높아져 찐득찐득해진 상태다. 동시에 적혈구가 변질되고 적혈구끼리 엉겨붙어 뭉친 상태다.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보인다. 이에 대한 해법 단과자나 탄수화물을 피한다. 스낵이나 튀김 등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적절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든다. 깨끗하고 맑은 혈액 이름 그대로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순환하는 이상적인 상태다.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이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도 기준치 내에서 안정되어 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리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춥지 않게 생활한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대사가 12%나 떨어진다고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혈류의 정체는 곧 혈관의 노화로 이어진다. 평상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혈류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과식은 몸속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배설 기능을 떨어지게 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배가 터질 것처럼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덜 먹었나 싶게 먹는 것이 좋다. 또는 생강과 양파와 같이 혈류를 증가시키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먹으면 혈관을 젊게 되돌릴 수 있다. 세 번째, 몸을 자주 주무르거나 누른다. 혈류가 좋아지는 혈자리가 따로 있다. 이곳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면 정체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순환하게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가급적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 집중한다. 스트레스도 혈류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좋을 수가 없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혈류가 안정되고 혈관도 젊어진다. 무쇠 혈관을 되살리는 생활습관 만들기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햇빛을 받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힌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상쾌하게 잠에서 깰 수 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된다.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면 불면증이 사라지고 푹 잘 수 있다.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짜증나는 기분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올라간다. 행복한 기분이 된다. 온종일 집안이 틀어박히면 기분이 답답해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단순히 활동량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햇빛을 받지 않아 체내 시계가 뒤죽박죽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태는 점차 우울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체내 시계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쏟아진다. 체내 시계의 초기화 방법은 바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창문을 열고 햇빛을 충분히 받자. 눈부시다고 느낄 정도로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한다. 또한 멜라토닌 덕분에 밤에 숙면할 수 있다. 햇빛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체내 비타민 D가 증가해 뼈가 튼튼해진다. 뼈를 강하게 하는 칼슘은 비타민 D의 작용이 없으면 뼈에 축적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생성된다. 세로토닌이 생성되어 기분을 안정시켜준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신경전달물질이다. 이것은 햇빛을 받으면 합성된다. 긍정적인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혈압이 내려간다. 자외선을 받으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혈액 속에 분비된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증도 예방할 수 있다. 체내 시계가 정상화된다. 인간은 하루 5분에서 수십분까지 체내 시계가 늦어진다. 햇빛을 받으면 체내 시계가 초기화되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밤이 되면 숙명과 회복을 돕는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분비된다. 낮에 분비된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으면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며 운다. 감동의 눈물은 수면과 비슷한 회복 효과가 있다. 감동은 인간처럼 고도의 지성이 있는 생물만이 가진 특징이다. 눈물을 흘릴 때는 뇌 중앙에 전두전야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는데 이것은 특히 공감에 관계된 부분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눈물샘을 자극한다. 부교감 신경은 통상 자고 있을 때 활발해지지만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는 깨어있는데도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특수한 상태다. 이것은 하룻밤 푹 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휴식과 이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감동하거나 슬프고 기쁠 때 눈물이 나도 꾹 참는 경우가 많은데 울 수 있을 때 펑펑 울자. 감동의 눈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 감동적인 책을 읽는 것도 추천한다. 눈물을 흘리면 왜 좋을까? 1. 통증을 완화한다. 2.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시킨다. 3.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4. 면역력이 높아진다. 5.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괴로울수록 웃으려고 애쓴다.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쿠르티솔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행복한 기분이 된다. 6.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깊어져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7. 종양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활성화된다. 8. 면역력이 향상되어 병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된다. 9. 기분이 침울할 때도 웃으면 즐거워진다. 10. 젊은 사람도 하루에 3,000개 내지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을 아는가? 11. 그래도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지켜주기 때문이다. 11. 면역세포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12. 웃으면 갓내의 흥분이 전해지는데 이 갓내는 면역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2. 웃으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13. 또한 무리하게 억지로 웃어도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착각해 즐겁다고 인식한다. 14. 따라서 괴로울 때야말로 웃어야 하는 때다. 15. 가짜 활기가 진짜 활기를 가져다주는 셈이다. 15.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면역세포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16. 숨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데 집중한다. 17. 숨은 천천히 내쉬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진다. 17.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긴장하면 숨을 쉬는 것을 잊는다. 18.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19. 호흡은 자율신경의 움직임이므로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20.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교감신경, 내뱉는 것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이다. 21.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전투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숨을 지나치게 들이마셔서 과호흡을 일으키거나 숨이 멈추기도 한다. 21.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 내뱉는 숨을 의식하기 바란다. 22. 확실히 다 내뱉으면 자연이 필요한 만큼 숨을 들이마시게 된다. 23. 내쉬는 숨이 얕으면 긴장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24. 집중해서 천천히 길게 내뱉으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 25. 숨을 깊이 내뱉으면 자연이 몸에 필요한 만큼 산소가 들어온다. 26. 숨을 천천히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27. 또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진다. 27. 올바른 호흡법 28. 숨을 모조리 내뱉는다. 29. 천천히 내뱉는다. 29. 기본은 복식호흡이다. 30. 코로 들이마신 숨을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다. 30. 이때 하복부에 힘을 빼듯이 배 전체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내뱉자. 31. 힘껏 들이마신다. 31. 하복부에 힘을 넣고 코로 힘껏 들이마신다. 32.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자. 33. 한 시간에 한 번씩 몸을 펴준다. 34. 혈류를 압박하면 온몸에 통증이 온다. 35.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근육이 뻐근해지고 몸이 잘 붙는다. 35. 혈관이 오래 압박받으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혈관순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이다. 35. 기분 좋은 느낌이 컨디션 회복의 첫걸음이다. 36.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일어서서 돌아다닐 수 없으므로 뻐근하고 쑤셔도 참는 경우가 많다. 37. 하지만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38.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컨디션까지 회복된다. 38. 스트레칭의 효과 1. 에너지가 온몸에 골고루 퍼진다. 39. 하품이 심호흡으로 바뀐다. 39. 근육의 긴장이 풀려 편안해진다. 40. 집중력이 높아진다. 40.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뭉침과 뻐근함을 예방한다. 41. 명상으로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만든다. 42.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다독이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다. 42. 조용히 호흡에만 집중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43. 호흡이 깊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 체내에 산소가 고루 전달된다. 44.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45. 명상은 눈을 감고 의식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45.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하든 호흡이 안정되고 잡념이 사라진다. 46. 명상하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특유의 알파파가 많이 나타난다. 47. 또한 명상을 매일 꾸준히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해백질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8. 그래서 사고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49. 처음 명상을 하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50. 그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일에만 의식을 모아보자. 51.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로 시도해보면 된다. 52. 하루 3분 명상으로 머릿속을 비운다. 52. 앉아서 명상하기 53.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를 취한다. 53. 눈을 감고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뒤 3초간 멈춘다. 54. 그러고 나서 4, 6초에 걸쳐 천천히 내쉰다. 54. 호흡에 집중하며 3분간 유지한다. 55.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복식 호흡이 기본이다. 55.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55. 누운 상태로 명상하기 55.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하게 누워 팔다리에 힘을 뺀다. 56. 앉아서 하는 명상과 마찬가지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쉰다. 57. 졸음이 온다면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잠들어도 된다. 57.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한다. 58.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다. 58. 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59.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좋은 일하고 느끼는 말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59.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60. 마치 자신에게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 듯하다. 61.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쉽다. 61.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62.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려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인간관계도 원활해진다. 63.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의욕이 더욱 솟아오를 것이다. 63.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64. 감사의 효과 64.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더욱 원만하게 극복한다. 64. 주변에 대한 배려심이 생겨나서 인간관계가 원활해진다. 65.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의욕도 높아진다. 65. 자연을 자주 접한다. 66.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연을 보자. 67. 숲속을 천천히 산책하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67. 자연을 접하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활발해지는 뇌의 전두전야에 혈류가 줄어든다. 67.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든다. 68. 도시에서 살면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69. 하지만 단 40초만 자연을 느껴도 기분이 전환된다고 한다. 69. 화면 보호기나 책상 위에 풍경 사진을 두거나 주변에 간엽식물을 놓아두고 종종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슴이 답답할 때 시도해보자. 69. 그리고 휴가 때는 가급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70. 창밖을 바라본다. 70. 밖에 가로수 등이 보인다면 창밖을 자주 바라보자. 70. 주변에 나무가 없는 경우는 옆 빌딩에 조성된 녹지를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 71. 풍경 사진을 자주 본다. 71. 책상 앞에 예쁜 풍경 사진을 두거나 초록빛 자연을 담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자. 71. 장시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탕화면을 72. 풍경 사진으로 설정해 두어도 좋다. 72. 옥상이나 로비에 종종 나간다. 73. 환경이나 미간을 위해 건물에 녹지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다. 73. 그런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로비나 옥상 등 풀이나 나무가 있는 곳에서 기지개를 켜보자. 74. 간엽식물을 자주 바라본다. 75. 사무실 곳곳에 식물을 놓아두는 회사도 있는데 주위에 큰 화분이 없을 때는 작은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책상에 놓아두고 즐기자. 75. 자연이 주는 효과 75. 단 40초만 녹색 식물이나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아도 집중력이 높아진다. 75. 창문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책상 위에 간엽식물을 놓아두고 바라보거나 자연의 풍경이 담긴 사진을 보아도 된다. 76.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접하며 마음을 다독인다. 77. 심신이 지쳤다면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자. 77.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린다. 77.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활기도 되찾을 수 있다. 78. 깨끗한 혈액이 노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78. 혈액은 엄청난 길이의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나른다. 79. 그래서 혈액은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과 운명을 책임지는 셈이다. 79. 이처럼 혈액과 혈관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초요소이자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80. 이제껏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다. 81. 중요한 것은 혈액과 혈관도 노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잘 보살피고 가꾸는 것이다. 81. 특히 여성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체온을 유지하고 냉증을 예방해야 한다. 81.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는데 그 때문에 몸이 더 차가워지면서 악순환에 빠진다. 81. 피부와 모발은 물론 체온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젊은가 미모는 혈액의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1. 혈액이 깨끗해지고 순환이 잘 되면 노화의 시계는 그만큼 천천히 갈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